어머니 기다리시느냐고 욕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앞전 어머니처럼 나보다도 자녀 걱정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아들 때문에 왔어요 안 그래도 자녀 걱정이 더 많은데 사실상 자녀가 이혼한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오고요 먹고 사는 게 직업이 없다 소리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님 뭐가 걱정이 될까? 애들이 막 싸워요? 실제 아들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은 사무실에 써요 변호사인데 근데 아들은 사실 능력이 좀 없어서 그냥 사무직 비슷하게 있고 며느리가 주 돈 다 벌고 다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인데 같이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장이고 며느리가 돈이라든지 다 벌죠 다 버는데 그런데 며느리 그러면 괜찮은데 왜요? 이네들이 뭔 일 있어요? 그런데 보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살다 보면 집에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아 그거 다 보면 제가 뭐 살림 쓰고 집에 가서 살림 다 사라주지 아 다 봐주지 하는데도 집에 오면 못만땅해가 난리 치기고 그래요 이런 건에 며느리가 돈을 버는데 자기가 대장이네요 그렇죠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우리 남편이 참 우리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 아들 이거 하나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지금 며느리 눈치 본다고 엄마 옆에 가도 엄마는 또 쳐다도 안 봐요 그럼 며느리 시집살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?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하다 하다 못해가 워낙 여기 잘하는데 답답해서 왔죠 뭐 혹시 이혼할 수 있는가 싶어서 오죽하면 아들 이혼할 수 있을까 자 며느님 아드님 나이 그럼 적어주세요 나이 며느님께서는 지금 삼재 기간에 있는데 장년수가 이 쥐띠 삼재가 관제가 칠 수 있고 또는 몸이 좀 상할 수 있고 돈이 나갈 수 있고 어느 방향이든지 불안한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얘네 둘이서 좀 사니 못 사니 어떤 계기가 싸움도 많이 나야 됐었거든요 우리 아드님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순해요 아들이 응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실상 이 아들이 그렇게 로스쿨 나와서 공부를 하기까지 엄마가 원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력이 와이프보다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이 아들은 착하기만 해 착해요 응 착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도 하나도 없고 맞아요 응 엄마한테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남편 저기 와이프한테도 좋은 게 좋은 거 맞아요 큰소리 뭔지 어디 가서도 자기 주장이 없어 근데 얘가 변호사가 된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바라니까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라셨나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이고 지금 아내 되는 사람하고도요 말하자면 집에서도 부하직원이야 아들이 말도 못해요 저도 저도 뭐 시어머니라고 봐주지도 않고 그냥 애들 보면 뭐 잘못 봤다고 쬐매가 기침하면 아 잘못 봤다고 감기 덜 됐다고 하고 뭐 아프다고 하고 그럼 저도 내 탓으로만 돌리고 막 그래요 완전 가정부보다 더 못한 취급 받아요 얘 왜 이러니 진짜 얘는요 친정에서도 얘가 외동 아니면 맞다리여야 돼 지위에 사람이 없어 잘할 때부터 항상 나 잘난 척이야 나 잘났어 항상 나 잘났고 나 잘난 척으로 사는 아이예요 잘났기는 잘났어요 돈도 잘 부여 잘나기는 잘났지 근데 친정식구 친정집에 가서도 얘는 친정식구들도 얘한테 큰소리 못 쳐 얘가 원체 잘나가지고 친정도 막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같아 응? 뭐 그거야 알 수 없는 거고 시어머니가 어머니 얘가 뭔가 있잖아 지는 사람 부리듯이 하거든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월급 같은 거를 주실 거야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주는데 그 돈이 뭐 제가 둘이 결혼할 때 사실은 제가 뭐 큰 돈도 없고 해서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해가 돈을 매득해줬거든요 근데 그 돈 200만 원 받아 봤자 뭐 빚 갚고 하면 뭐 왔다 갔다 하면 차비 쓰고 돈도 하나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어머니도 관리비 나가고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거기에다 융자금 나가고 그리고 200갚고 쓸 게 없죠 그래도 뭐 돈 많이 쓴다고 하는지 집에 뭐 설거지 머리카락 있으면 발로 차고 지랄하고 막 너무 카니까 진짜 이혼 시키고 싶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그러겠어 오죽하면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뭐 조금 얼마 전에 제가 가다가 얘네가요 작년 수에 뭔가 부부 사이에 크게 사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수에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그 며느리 되는 쪽이 작년에 뭔가 변화 수가 작년인지 뭐 하여튼 초인지 올 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 저하고 어디 가다가 며느리가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 미행은 다기 그렇게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하여튼 뭐 남자가 있긴 있어요 있는 같아서 했더니 아들이 확인해보니 있대요 있는데 등심 같은 게 그래가 뭐 그거를 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싶어서 이혼에는 해라 했더니 아들은 더러운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저보고 막 입 다물라 하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서 왔죠 속 천불 나겠다 네 속 천불 나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유책 책임이 되니까 위자료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혼을 뭐 이혼 같은 건 할 생각도 안 하고 등심과 제가 꼭 지혜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고 싶어 가봤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혼을 바라시는지 알만하다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를 몇 집 아줌마보다도 더 못하고 가정부가 보니까 그러네요 가정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근데 어머니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급을 아들한테도 해요 네 똑같아요 남편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부하직원 취급을 근데 그게 회사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그래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리고 손주는 손주는 내 아바타야 내 장난감이야 손주는 와 숨막히죠 이런 며느리랑 사는 거 숨막히지 아직도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빚도 다 저는 아직 빚도 그냥 아직 이 여견이 있어야지 잠깐 볼게요 어머니 얘네들이 계속 살란가 못 살란가 한번 봐주세요 배에서 좀 이혼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떡하지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겠어요 이혼을 당한다고요? 응 이혼을 당하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생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1, 2, 3, 4, 5년 한 5년에서 6년 후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? 우리 아들 불쌍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 할 수 없나요? 그러면? 그러려면 당사자인 아드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는 그럼 아들을 데리고 한번 와볼까요?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은요 그것도 뭐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얘는 안 바뀌어요 아들 내는 안 바뀌어요 이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같이 살 수 있는 년은 짧아요 짧은데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그게 없을까요? 뭐 덮으시고 뭐 해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? 아니 너무 미워가지고 간집이 살 수가 없는데 안 살 수도 없고 며느리를 덮어 씌워서 막 얘가 미쳐가지고 발강하게 해가지고 아들이 만장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귀신이라도 확 씌어가지고 생활비 제가 200만 원 받는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제가 뭐 집 살 때 돈도 다 해줬지 저거 살림 다 사라주지 아 다 봐주지 그런데도 나를 못 잡으면 옆집 밑에 부하 보다 더 파출부보다도 못하게 시어머니로 네 남페도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래? 저기요 여기요 그래 네 그렇고 뭐 애들 뭐 조금 기침하면 내보고 뭐 눈 흘기고 이렇게 하지 아우 지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 안돼 어머니 이 아들이 엄마 아들이 빙신이야 그것도 어떻게 해서야지 엄마 아들이 빙신이야 엄마 아들이 빙신이어서 맞아 그건 알고 있어요 아들이 등신이야 아들이 등신이야 등신이어서 지는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얘네들이 이혼을 할 거예요 이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게 5년에서 6년 앞으로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엄마는 속이 터지지만 어떻게 했어 당신 아들이 등신인데 응? 등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등신 맞아요 등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딴 남자한테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마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뭔가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응? 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어머니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생길 일에 대해서 아들을 지키고 싶고 지금 조금 결혼 생활에 억울함을 그때 돼서라도 보상 받으실려면요 네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뒷조사 증거물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며느리가 빠르면 4년 오고 늦으면 6년 차에 분명히 자기 갈 길을 정해놓고 이혼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헤어지고 헤어지고 언젠가 네 계속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애가 돌아서요 며느리가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티를 내서도 안 돼요 그렇지 티를 내서도 안 돼요 가지고만 있어요 아들한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아 그럼 제가 그렇죠 엄마가 알아서 차라리 며느리의 그러한 증거물을 어머님이 수집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장점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며느리가 덮어 씌울 일이 있어요 아들한테 그때 어머님이 그것들이 힘이 되실 일이 있어 그 증거물이 아셨죠 근데 억울해도 참고 있어야 돼요 참고 계시면서 모으세요 때가 될 때까지 아들내미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답이 없네요 어머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부부는 그래야 우리 엄마가 나중에 그 꼴을 당해도 그래도 억울한 면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천하 없어도 내가 얘 귀에서 피나게 앞에 앉혀놓고 얘기한다 그래도 꿈쩍 안 해요 꿈쩍 안 당장은 꿈쩍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가 왜 그러면 어땠겠어요 벌써 타고난 성향이에요 이 아들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말 잘 들어서 처음에는 그리 안 보였는 하긴 그리 원래부터 찾겠어요 아들이 저 남자 말 잘 들어서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리고 등신같이 마누랑 돈 벌고 등신같이 옆에서 치다 끓이나 하고 앉았지 에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속상해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가시면서 그럼 한 5년 안에는 해결 나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하는 쪽이고요 준비가 돼 있으면 역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네 네 네